자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웅 선생입니다. 2019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자 물리강사 강민웅 선생입니다. 이번 캐스트는 그 유체 문제 중에 수면차 문제가 있거든요. 수면차 문제의 기초를 간단하게 좀 리뷰하는 캐스트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2018학년도 수능 20번 문제가 바로 유체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요. 수면차랑 관계가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죠. 그쵸 수면차 문제는 최근 들어서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출된 문제들도 분명히 어려운 것들이 있었죠. 앞으로도 이 수면차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공부를 해 두셔야 하는데 이 캐스트는 간단한 캐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잊지 말고 꼭 알아야 되는 수면차 문제의 기본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가볍게 리뷰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안 듣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은 꼭 봐둬라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짧게 할게요. 첫 번째 메스실린더 같은 거 있죠. 또는 눈금이 있는 비커 같은 거. 눈금 비커라고 합시다. 눈금이 적혀있는 비커라고 했을 때 여기 100ml가 들어있어. 여기 물이 들어있다고 합시다. 물이 100ml 들어있었어. 여기다가 물체 A를 넣었더니 눈금이 120ml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잠김 부피가 되게 중요한데 잠김 부피. 잠김 부피가 왜 중요한지는 알지? 부력을 구할 때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잠김 부피가 중요한데요. 잠김 부피는 20ml죠. 다 알고 있는 거지 이거. 근데 이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거야. 확실히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20ml가 맞습니다. 여기 물 자체는 100ml일 거 아니야. 물 자체는 100ml겠지? 그치? 예 100ml. 그럼 여기는 말이야 바로 이 수면 아래 부피가 되는 것인데 보세요. 수면 아래 부피. 이 수면 아래 부피가 120이란 얘기야. 수면 아래 부피. 따라해봐 수면 아래 부피. 수면차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풀려면 제가 말하는 이 단어 같은 것들, 문장 같은 것들을 좀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수면 아래 부피, 수면 아래 부피차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수면 아래 부피, 수면 아래 부피차 이런 거 알겠죠? 자, 수면 아래 부피에는 말이야 물 100ml랑 바로 잠김 부피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음, 괜찮아? 잠김 부피. 당연히 이거는 120ml면 물이 여기 100이 있으니까 이 잠김 부분은 20ml가 되는 겁니다. 알겠지? 여기 봐봐. 이게 일부만 잠겨있으니까 여러분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여기에 만일 돌멩이를 넣었대요. 돌멩이를 넣었더니 이게 110ml가 되었다고 합시다. 완전히 잠긴 거야. 110ml가 되었어. 그러면 이 돌멩이 부피는 뭐예요? 10ml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 10ml의 잠김 부피. 잠김 부피야, 잠김 부피야. 이해가. 마찬가지예요. 여기 일부만 잠겨있어. 잠김 부피. 이게 지금 여기서 20이다. 이거 괜찮니? 어려운 거 아니죠? 됐어? 응? 자, 그 다음 수면 아래 우피의 차이. 수면에 수면차를 주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수면차. 그쵸? 예. 이 수면차 문제가 평가원에서는 많이 안 나와서.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익숙해지지 않은 사람이 있을 텐데. 이쯤 되면 익숙해져야지 이제. 봐봐. 땡땡땡땡. 수면차가 델타 H인데. 여기 유체가 로고요. 밀도가. 밀도가 로야. A가 지금 동동 떠 있어. 동동 떠 있어. 실이 묶여있거나 이런 거 아니야. 알겠죠? 위에 둥둥 떠 있을 때. 그 위에다가 B 같은 거 더 올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때 이제 부력 기본으로는 여기 무게가 변화된 만큼 부력도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는 봐봐. 무게 증가한 것만큼 다시 부력이 더 커졌어. 그래서 잠기무피가 더 커진 거야. 부력은 로브위주잖아. 잠기무피와 관계가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B무게만큼 부력도 커진 거지. 그래서 우리가 부력으로 접근할 때는 늘어난 무게만큼 부력도 커졌다. 이런 방향식을 쓰잖아. 그러니까 B무게가 증가된 부력이랑 똑같은 거야. 부력 증가량. 근데 이제 기본으로 따질 때는 우리가 B를 딱 추가했을 때 B무게, 무게 증가량. 무게 증가량이 부력 증가량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그쵸? 처음에 합력이 0이어서 정지해 있었단 말이야. 부력과 중력이 같았죠. 그쵸? 다시 부력과 중력이 같아져서 정지해 있잖아. 근데 달라진 건 뭐야? B무게만 딱 달라졌지. B가 만일 16톤짜리 올렸어. 그럼 부력도 16톤 딱 커진 거지. 그래서 B무게, 무게 증가량은 부력 증가량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여기서 뭘 주는 거예요? 바로 수면차를 함께 주는 거지. 수면차. 및면적 S 주고요. 여기서 이걸 봐야 돼. B의 무게는 말이야. 로 곱하기 델타 S 곱하기. 및면적 곱하기 델타 H 곱하기 G다. 수의 아래 면적이 S라고 했을 때. 이걸 빨리 찾아낼 수 있어야 돼. 당연한 거야. 이거는. 알겠습니까? 자. 부력의 증가량이잖아. B무게. B 증가한 것만큼, B의 무게가 커지는 것만큼 부력도 딱 커졌는데. 그럼 부력의 증가량은 사실 이거죠. 로 곱하기. 로 부이지. 나중 부력에서 처음의 부력을 뺀 거예요. 처음 잠긴, 나중 잠긴 부피, 처음 잠긴 부피인 거지. 나중 잠긴 부피, 처음 잠긴 부피. 그치?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로 곱하기 델타 V지. 잠긴 부피 차이야 이게. 잠긴 부피 차이. 바로 잠긴 부피 차이는 수면 아래 부피의 차이에요. 즉 여기 와봐. 여기 오면요. 여기 수면 아래의 잠긴 부피를 보시면, 잠긴 부피를 보면. 여기 와봐. 수면 아래의 잠긴 부피가, 여기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게 잠긴 부피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 다음 여기 수면의 선을 그으면, 이게 이 아래, 이게 잠긴 부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잘 봐봐. 유체는 지금 같은 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같은 양이 들어있는데, 수면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야? 잠긴 부피가 다르기 때문 아니야. 그쵸? 이 잠긴 부피 차이가 이제 부력의 차이란 말이에요. 부력 증가량, 부력 변화량.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잠긴 부피 차이를 구하면 되는 것인데, 음? 이거를 만일 H1이라고 하고, 이거를 H2라고 한다면, 잘 봐. SH2. 여기는 물부피랑 잠긴 부피. SH1. 물부피랑 잠긴 부피. 둘을 빼버리면요. 빼버리면 바로 물의 양은 똑같기 때문에, 잠긴 부피 차이만 나온다는 거야. 즉, 잠긴 부피 차이는 로우 곱하기 H2-H1인데, 이걸 갖다가 로우 곱하기 델타 H라고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준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우 곱하기 S 델타 H. 요게 바로 델타 V인 거지. 델타 V라고 이게. 델타 V라고, 잠긴 부피 차이. 됐어? 음. 그러니까 로우 곱하기 델타 V인데, 그걸 S 델타 H, G. 이렇게 쓰게 되면, B의 무게를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B의 무게를 수면차를 가지고 접근할 때, 이런 방식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감췄겠습니까? 예, 좋아.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할게요. 자, 하나 더 얘기하면, 이쪽 보세요. 요기 보면요, 요 밑에 있는 얘를 잘 봐봐. 얘를 잘 보면, 이게 똑같은 상황이야. 수조에다가 유체를 집어넣고 밀도가 로인. A를 동동 띄워서, 동동 띄웠더니, 수면의 높이가 H1이야. 밑면적은 지금 같아.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에 A를 B로 교체했을 뿐이야. 유체 양은 똑같아. 그럼 밑에 눈금 양이 좀 달라질 거 아니야. 그렇죠? 눈금의 양이 달라질 텐데, 수조질량은 무시할게. 자, 이럴 경우에, A를 집어넣어서 위에 물체가 둥둥 떠있으니까, 높이가 H1이고, B를 넣었더니 H2다라고 했을 때, 밑에 나타나는 전체 무게, 전체 무게가 나타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전체 무게가 밑에 나타날 텐데, 그 전체 무게의 비, W1 대 W2가, 아주 편안하게, H1 대 H2로 쓸 수 있느냐? H1 대 H2는 W1 대 W2일 것 같니? 수조질량 무시했을 때? 유체 양은 똑같을 때? 맞습니다. 자, 이제 해볼게요.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이걸 찾아나가는 거야. 높이의 비가 무게의 비이야. 자, 보세요. 여기 봐봐. 여기 나타나는 눈금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기가 딱 떠있으면요, 전체 무게, 한 덩이로 보았을 때, A 무게하고, 유체 무게, 수조는 없으니까, 수조는 무시한다면, 전체 무게가 그냥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뭐 부력이 물론 있을 수 있어. 부력이 있잖아, 그렇죠? 부력이 있는데, 부력이 있으면, 유체가 물체를 떠받치면, 물체도 유체를 누릅니다. 알겠죠? 물체도 유체를 누를 수 있어. 작용반작용이야. 크긴 같아. 그래서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힘으로, 한 덩이로 보면, 부력과 유체를 물체가 누르는 힘은, 내부력으로 상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무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전체 무게 나타납니다. 알겠죠? 전체 무게 나타나는데, 여기 무게를 이런 방식으로 구할 수 있어. 여기다 수면을 이렇게 연장하면, 수면, 수면이 중요하니까, 이 수면 아래의 부피가 있을 거 아니야? 수면 아래의 부피. 참기부피까지 포함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잘 봐. W1을 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 이거는, 봐봐, 처음 듣는 사람들은 잘 봐나? 얘, 얘의, 얘, 얘, 얘가, 로 곱하기, 민면적 S라고 한번 해볼게요, S. S 곱하기, H1G. 이게 W1이랑 같습니다. W2는요, 여기 W2. W2는, 로 곱하기, S 곱하기, H2G와 같습니다. 같은 데, 수진량을 무시했을 때. 많이 같다 하지, 아니, 안 알려줬는데, 아는 사람들은 알겠죠, 아는 사람들은 알 테지만, 내 수업 들은 사람들이야, 뭐 그냥 다 알 테지만, 안 들은 사람은 잘 봐나? 만약에 이게 맞다면, 로 SG, 로 SG는 같으니까, H1, H2는 W1, W2가 되는 거지, 수조진량 무시했을 때. 그치? 맞다면, 그거 맞는지 봅시다. 이게 뭔 소리냐면, 보세요. 얘 지금 봐봐, 얘 보면요, A 무게는 지금 현재, 부력이랑 크기가 똑같은 상황인거죠? 그죠? 음, 이 밑에 나타나는 눈금은 말이야, 유체 무게에다가, 유체 무게에다가, A 무게 더한 게 나타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체 무게랑 A 무게 더한 게 나타나는데, 바로 이 A의 무게가 뭐냐면요, A의 무게가, 부력이랑 크기가 똑같아. 왜냐면 둥둥 떠있으니까, 무게하고 부력이 같았거든요, 따로 봤을 때는. 맞습니까? 그러면, 부력이라는 거는, 이렇게도 우리가 표시하잖아. 물체가, 밀어낸, 유체 무게 아닙니까? 그쵸? 이거 맞지? 이거 모르면 안 돼. 이거 알려달라고 하면 안 돼. 지금 이 퀘스트는, 유체에 대한 기본은 좀 아는 상태에서, 제가 알려주는 거니까. 물체가 밀어낸 유체 무게가 부력이거든요. 즉, 잘 봐. 여기 지금 잠기고 피자, 여기에 원래 유체가 들어있는데, 그만큼의 유체 무게 있잖아. 그만큼의 유체 무게가, 이만큼 밀어낸잖아. 그게 A의, A가 받는 부력 크기랑 똑같단 말이야. 물체가 밀어낸 유체 무게가 부력 크기랑 똑같으니까.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여기에 있던 유체, 그 무게가 A 무게야. 그럼 우리는 이 두 개를 더하면 된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유체 무게하고, 유체 무게하고, 여기에도 유체가 들어있다고 했을 때, 걔 무게를 더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냥 얘 무게, 여기에 다 유체가 차있다고 하고, 얘 무게를 구하면 돼. 무게는 그 물체의 밀도 곱하기 전체 부피 곱하기 G를 해도 되잖아. 그쵸?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봐. 여기에 다 유체가 차있다. 여기까지 차있다고 하고, 걔 무게를 구하면 바로 전체 무게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 로우 곱하기 전체 부피는 SH1이잖아. 그게 전체 부피야. 그 다음에 G, 로우 곱하기 SH1 곱하기 G. 이게 바로 W1인 겁니다. 같은 논리로, 얘도 마찬가지겠죠? 등등 떠있을 때, 로우 곱하기 S 곱하기 H2하면, 이게 바로 수면 아래 유체가 꽉 차있다. 여기까지 수면 아래 유체가 다 차있다고 생각하고, 걔 유체의 무게를 구한 건데, 그것이 곧 전체 무게겠죠. 왜냐하면 유체 무게랑 비무게를 더하면 되는 건데, 비무게는 결국 부력 크기랑 똑같은데, 부력은 물체가 및 유체 무게니까, 여기에 유체가 이만큼 차있다고 생각하시고,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렇게 둥둥 떠있을 경우에, 물체만 교체했을 경우에, 바로 W1 대 W2는 H1 대 H2가 되는 거지. 다만 이건 여러분들이, 여기 실이 묶여 있거나, 실이 위에 묶여 있거나, 밑에 실이 묶여 있거나, 이러면 안 돼.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딱 이런 상황일 때. 사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다양하게, 좀 접해보아서, 문제들을 풀 때, 이게 뭐 되게 대단한 어떤 그런 게 아니거든요. 대단한 스킬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늘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씩 나왔을 때, 이걸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심지어는 그런 걸 처음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알겠죠? 뭐 지금 캐스트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이 수면차에 대한 기초를 한번 보았어.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조금 더 좀 버라이어티하고, 조금 더 사고의 깊이가 필요한, 이런 것으로 연습을 해 나가신다면, 작년에 20번 문제, 20번 문제는 유자관에서의 수면차랑 관계가 있는 문제였죠. 거기다가 옆에 추도 있어서, 퍼텐셜 변화까지 물어보는 고난도 문제였는데, 그런 것들이 분명히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면차 문제는, 이제는 고난도의 어떤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건 이제 기본이다. 알겠죠? 이 정도의 수면차은 기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부력 부분에,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캐스트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